안녕하세요. 반포르재 부동산 김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반보 상가에서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하면서 네미아몬 온벨리의 공사현황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조간도 상의 아크로 리버파크와 신반보 중학교 사이 길로 원베일리 주출입구가 보이고 개성초와 신반보 중학교 사이 길로 부출입구가 보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호선 신 반포역에서 400m 직진거리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와 왼편으로는 네미아몬 온벨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와 신반보 상의 아크로 리버 파크와 승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